으 드디어 천천 어항땜에 도착했습니다 양 수리에서 여기까지 70초 입니다 여기까지 70키로 한 5시간 걸린것 같아요 여기가 어항땜이구요 으 으 어 요리 사막산 입니다 으 죄송타는 하천땜 짓깅 짓깅 감면 있고요 우회전함은 충천 입니다 으 아 여기가 어항때문에 해요 강초자원 완자로 발전선은 저쪽에 있구요 우리 지금 마을이에요 여기는 스팡랑입니다 이쪽이 강초원 이구요 위쪽이 산막선입니다 밑으로 조금 들어가면은 조금 들어가면은 칼방땜이 있구요 위쪽이 문틀입니다 밑에 쪽은 수심이 뭐 1,2m 밖에 안되겠네요 저쪽은 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감사합니다.